다육을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꽃날의 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길 33 원흥코 도매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이 다육은 써니즈 3두 14,000원부터 갑니다. 써니즈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써니즈가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써니즈의 군생이 지금 보통 3두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색감이요. 여러분들 지금 색이 덜 더 나아가도 있잖아요. 색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인석은 지금 보니까 여기 엄마가 여기 여기 없어. 이게 없고 지금 적심적이고 부러진 것 같아. 그래도 얼굴이 4두야. 써니즈 지금 3두 꺼내고 싶은데 꺼내고 싶은데 얘가 제가 1번으로 이렇게 1번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요 녀석이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가격대가 안녕하세요. 5, 6만원대의 가격대를 만났었어요. 그랬었는데 이렇게 가격대가 착해졌어. 써니즈는 뭔 맛으로? 이렇게 요런 색감아. 요런 색감으로. 요런 색감으로 우리 이제 키우는 거예요. 색감 예쁘죠? 이렇게. 자 포트 사이즈는 지금 12cm 포트에 써니즈 3두 보통 3두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있는 녀석도 있는데요. 제가 기본이 3두라서 3두라고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자 12cm 포트에 써니즈 3두 14,000원. 너무 괜찮죠? 색감 너무 예쁩니다. 자 요렇게 요런 색감으로 여러분들 물이 들어온답니다. 써니즈 보여드렸습니다. 자 레드킹스 군생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레드킹스. 이 레드킹스는요. 모양새가 자 요렇게. 일단 포트는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모양새가 자연군생의 지금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거는 파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 요런 수형은요. 요런 수형은 보통 엄마 얼굴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가들은 자연적인 그냥 이렇게 새끼 자고를 달아서 만들어진 수형이거든요. 자 12cm 포트에 제가 레드킹스 12,000원. 요 레드킹스 진짜 예뻐지거든요. 자 입장 뒤면 요렇게 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약간 갈색인 듯 하면서 아주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저는 레드킹스 쌍뚜 처음에 만났을 때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그 쌍뚜도 되게 키우고 싶었었는데요. 요 레드킹스가 이렇게 군생으로 왔고 가격도 12,000원으로 아주 착한 가격으로 지금 왔습니다. 얼굴 하나가 얼굴 하나가 가격대가 상당했던 녀석이거든요. 이 레드킹스는 제가 한 2, 3년 전쯤에 2, 3년 전쯤에 처음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가격에 군생으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약간 그 품이라? 품이라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 붉은색 기억. 근데 로제트가 커. 로제트가 이렇게 크면서 번듯하게 잘생겼죠. 손톱도 이렇게 예쁘고 12cm 포트를 풍성하게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레드킹스 지금 색감이요. 완전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 색감대로 이렇게 물이 들진 않았지만 여기서 말 그대로 레드킹스 진짜 새빨갛게 물이 들어서 정말 예쁘거든요. 레드킹스 12cm 포트에 지금 군생으로 왔습니다.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라벤더 카드 군색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라벤더 카드는 색감이 너무 예쁘게 지금도 이렇게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포드사이즈 12cm 포트에 이 3두 군생 라벤더 카드 12,000원 이 라벤더 카드는요. 입장이 살짝 바람머리처럼 비틀린 듯한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고 라인부터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장 라인 끝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라벤더 카드 얼핏 보면은 여러분들 키스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듯한데 물두는 모양은 물두는 모양은 그 뭐식이요? 팅커벨? 팅커벨? 팅커벨에서 갖고 있는 그런 진한 라인을 갖고 있어서 색감 너무 예쁘네요. 자 12cm 포트에 라벤더 카드가 12,000원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12,000원 군생 오늘 가성비 아주 좋은 녀석들 많이 있네요. 자 라벤더 카드 12,000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패트리시아 군생도 12,000원입니다. 워우 패트리시아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종자 포트로 만났죠. 여기서 그 백분감이 있으면서 색감 자체가 너무 붉게, 붉게 들어오는 그런 녀석이에요. 지금 12cm 포트에 군생 들어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녀석은 적시물을 만들어진 군생일 수 있어요. 얘가 지금 보시면 마른 잎이 지금 이렇게 져 있고 그 다음에 모양새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12cm 포트에 패트리시아 군생은 12,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녀석 진짜 얼굴 하나에 7, 8,000원씩 했었던 그런 다육이인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여러분들 12,000원으로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색감은 예뻐진 보장이에요. 얘 색감은 진짜 예뻐져요. 새빨게 가지고 보고 있으면 이제 가을 돼서 얘가 내는 색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너무너무 예쁜데 이 녀석이 뭐 외도 아니고 쌍두도 아니고 이런 군생으로 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때로 군생으로 여러분들 예쁜 색감으로 여러분들 힐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이즈가 뭐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지만은 베란다에서는 여러분들 8cm 포트에 진짜 풍성하게 풍성하게 몰아넣어서 통통하게 그렇게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지금 보여드립니다. 패트리시아는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해라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해라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겨. 예뻐서 그러죠. 예뻐서. 그리고 헤라가 나올 때만 나와. 근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헤라 일단 머리는 보통 3두, 4두 이렇게 갑니다. 제가 집은 녀석이 일자수형이네. 일자수형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엄마 얼굴 밑에 지금 색이 4개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녀석이 있죠. 자 헤라, 헤라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3두 이상 군생 헤라가 만원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헤라 뭔데 이렇게 인기가 많냐. 색감이 진짜 예쁘고요. 아 여기 애기 하나 키우고 있다. 목대가 진짜 굵게 나와요. 굵게 나오는 그런 녀석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얘가 골든글로우하고 골든글로우하고 제가 알고 이런 핑키? 이렇게 교배정인가? 싶은 코로나가. 색감 굉장히 형광빛의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배색이 이런데 나중에는요. 약간 곱상하게 물들지 않고 진짜 와일드하게 그렇게 물이 들어서 그게 매력이에요. 와일드하게 물들고 굵은 목대에다가 이렇게 반짝반짝 형광빛감 라인을 갖고 물드는 게 헤라죠. 헤라 가격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왜요? 풍성하니까요.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의 크라시안 라이언 군생은 만 6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입장들이 전부 다 인디안 핑크빛감 그런 보라빛감으로 다 물이 들어와요. 떼글떼글 해가지고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거든요. 이 풍성한 이 군생수형 머리밥이 많고 이게 많다는 게 진짜 나중에 화분 안을 가득 찼을 때 그때 만족도가 정말 높은 녀석이 이런 정도의 군생수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가져가시면 얘를 뭐 14cm 포트보다는 12cm 포트 정도에다가 진짜 풍성하게 키워서 색감 진짜 바로 내도 될 것 같은 더 이상 뭐 머리밥을 더 키운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풍성하게 보내드립니다. 크라시안 라이언 14cm 포트에 넘쳐나는 요이석 가격은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코사지 삼두 사두도 있냐? 자 코사지 삼두 군생은 16,000원. 자 코사지 다시 입구가 되었네요. 아니 꾸준히 사랑받아요.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요이석은 지금 포트 사이즈는 11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매장에 와서 고르시면 사두도 있더라고요. 어머나 나 봤어 봤어. 나 봤어. 더 많은 애도 있어. 큰일 났다. 16,000원 포트 사이즈 11cm. 제가 분명히 저는 삼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삼두 군생 코사지 16,000원 보내드립니다. 쌍화 군생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쌍화. 제가 쌍화는 키워봐서 어떻게 예쁘지? 아 그러고 보니까 쌍화하고 크라시안 라이언하고 살짝쿵 모양새가 비슷한 듯한데 요이석이 조금 더 밝은 옥색을 가지고 있네요. 12cm 보드의 요런 군생 가지고 있습니다. 요 녀석은요. 쌍화는 약간 보랏빛. 그러니까 백분감이 진짜 강한 보랏빛감으로 물이 든다면. 아 저기 저기 크라시안 라이언은 쌍화는 붉은 빛감이 훨씬 더 강해요. 붉은 빛감으로. 붉은 빛감에 백분감에게. 어우 초발초발하게. 그렇게 물이 든답니다. 얼마나 예쁜지요. 쌍화 14,000원 요 녀석도 진짜 군생이 되게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를 더 키우겠다 라기보다는 지금 가져가셔서 굳히게 하셔가지고 대략 8cm나 10cm 포트를 진짜 풍성하게 키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백화시즈 18,000원. 우와. 백화시즈는 여러분들 가격대가 요 녀석도 상당히 높은 다육인데. 백화시즈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백화시즈 철화 소품이 18,000원 입구가 되었습니다. 백화시즈는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게 한번 수입 다육에서 4만원이 조금 안되는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요 녀석 지금 요 사이즈. 요기가 지금 포트 사이즈 자체는 11cm 포트지만은 철화가 굉장히 잘 엮여있고요. 중간중간 지금 생얼이 터져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요. 생얼이 그냥 빵 터지게 만들면 이거 완전 대박일 것 같아요. 생얼을 그냥 빵빵 터뜨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애들이 생얼 나온 애들이 되게 많아. 그거 잘라 이러기 싫을까봐 제가 이렇게 딱 못 보여드리겠지만 생얼 나온 애들이 게임 내에 백화시즈는 안으시는 분들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귀한 녀석이거든요. 자 백화시즈 철화 18,000원 입구가 되었습니다. 사이즈 자체는 여러분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딱 좋지만 너무 굳혀가지고 철화를 이렇게 키우시는 것보다는 좀 생얼을 좀 풀리게 한번 여러분들이 키워보세요. 그 재주 있으면은 그 재주 있으면 다 붙들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근데 웃자람 있게 약간 성장속도를 빨리 해주면 그러면 철화가 조금 빨리 풀립니다. 예 진짜로. 요 백화시즈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라자아가 군생 12,000원입니다. 오 라자아가. 라자아가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다육이고 색감이 진짜 너무 만족스럽고 매력있어요. 빤딱빤딱거리고. 그러니까 이 라자아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베리다육이의 빤딱거리는 왁스감 버전의 베리다육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포드사이즈 11cm포트에 제가 지금 집은 녀석은 3두네요. 보통 3두 이상 군생으로 가지고 오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12,000원. 여기서 장미처럼 굉장히 예쁘다. 요 라자아가는 진짜 여러분들 베리 얼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1cm포트에 라자아가 군생 가격은 12,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 녀석은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얼굴을 좀 더 키울 수도 있고 키우다 보면 자구가 좀 더 도단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바로 굳히기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키우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요런 애기들을 가져다가 진짜 뿌리를 빡빡빡 털어갖고 다시 활짝을 시키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조금 더 가져간 상태에서 애들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새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뿌리를 좀 보존한 방식으로 분갈이 하시기를 요거는 추천을 드릴게요. 라자아가는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델 군생 2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와우 아델이 제가 작은 버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머어머 세상에 요 아델 큰 사이즈 아델이 왔습니다. 포트 사이즈는 14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 아델이 여러분들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냐면 나중에 주황주황하게 백분들은 주황색감으로 물이 들어와서 정말 사랑스러워요. 아델 군생 요 아델이 한 번 들어왔다 완판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소진이 되고 작은 사이즈 아델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델은요 좀 옛날 다육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핫하게 막 이렇게 신품종으로 나온 그런 다육이가 아니라 좀 옛날 다육이어서 옛날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께서 좋아하시죠. 특히 이제 다육 생활을 거의 한 6년차 정도 하셨던 분들은 요 아델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아델이 원래는요 얼굴 사이즈가 되게 째까맣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델 얼굴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얼굴 하나 사이즈 기본적으로 5cm 다 이상이고요. 7cm 정도 되는 여성들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아델 보시면 야 아델도 얼굴이 이렇게 커져? 하실 거예요. 자 아델 군생은 24,000원. 포트 사이즈는 14cm 포트의 아델이 왔습니다. 찰스톤 군생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찰스톤 인기가 많았죠. 그렇죠. 찰스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찰스톤은 요만한 사이즈 하나가 콩본에 들어가 있으면서 가격 7,000원, 8,000원까지 제가 소개를 했었던 녀석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한 4년 정도 흐르니까 찰스톤이 군생으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우리 사장님께서 찰스톤 이렇게 짤막하게 써놨지만 원래 요의 이름이 찰스톤 이렇게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재미있죠. 자 14cm 포트의 찰스톤 군생 18,000원. 요 찰스톤이 빤딱빤딱 거리면서 주황, 진주황 색감으로 물이 들어올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진짜 형광등을 탁 켜놓은 것 같은 그런 밝은 빛감으로 물이 들어오죠. 찰스톤, 보통 4두네요. 가격은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반갑다. 굿모닝 군생 16,000원. 아우 반갑습니다. 굿모닝. 자 굿모닝. 자 이름이 왜 굿모닝. 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굿모닝입니다. 요 굿모닝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종자포트 하나에 8,000원씩 판매를 했었던 달기가 굿모닝입니다. 근데 그때 되게 아쉬웠던 게 아니 애들이 애들이 포트에 넣으면 이 굿모닝이 이파리가 조금 얇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 종자포트였잖아요. 그럼 얘를 어디다 심어요? 콩분에다가 심죠. 어느 날 보니까 얘네들 얼굴이 너무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가 어떻게 왔습니까? 군생으로 왔네? 포트 사이즈는 12cm에다가 군생으로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큰 화분에 식재를 해주시면 얘네들 얼마나 예쁘게요. 이 굿모닝 제가 지금 만난 지 한 2, 3년 만에 다시 보는 것 같거든요. 그때는 진짜 얼굴 하나씩 판매했던 애가 군생으로 왔어. 군생으로. 근데 가격대 차이는 지금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격차가 이렇게 크게 왔네. 자 굿모닝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운 요 녀석. 가격은 16,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에벗 군생 16,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엄마 얼굴 하나 주변으로 아가가 또르륵 뺑돌려서 달려있는 이 에벗 16,000원. 자 에벗은 에벗은 보통 저는 요만한 사이즈 얼굴만 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얼굴이 요렇게 크다니요. 응? 요렇게 크다니요. 세상에 대박이요. 자 요 녀석은 지금 여러분들 키우시다 보면은 저는 보통 산딸기 같은 사이즈만.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작게 반닥반닥하게 그렇게 키웠던 경험이 있고요. 주황색으로 물이 들면서 진짜 반닥거리게 그렇게 물이 들어오거든요. 자 에벗 군생 16,000원. 봤을 때는 자연 군생 수형이거든요. 그리고 에벗은요. 키우다 보면은 목대에서 또 자구를 또 내줘요. 그래서 좀 더 풍성한 군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쫄리기보다는 약간 좀 성장세를 조금 받쳐줄 수 있게 그렇게 케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벗 군생은 16,000원입니다. 앨리스도 다시 입구가 되었습니다. 앨리스 소품입니다. 아우 가끔가다 쟤렇게 쌩뚱맞게 이렇게 자꾸 4개가 있으면 안 되지. 자 기본이 3도예요. 자 나 3도 받아서 섭섭하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기본이 3도예요. 우와 나 4도 받아서 횡재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포트 사이즈 11cm 포트 앨리스. 진짜 제가 앨리스를 여러 포트를 키우지만 앨리스가 이렇게 빵빵하고 얼굴에 진짜 이렇게 생동감 있는 앨리스 만나기 힘들어요. 너무 잘 키워내셨어 너무. 이러면 새끼를 하나라도 더 잘 달아주지 않겠어요? 하나만 더 있으면 딱 좋겠다. 하나 너무 아쉬워. 하나만 더 내주라. 앨리스 진짜 제가 만난 앨리스들 중에서 근자에 이렇게 건강하고 통통한 앨리스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자 앨리스 삼두군생 16,000원. 저기 지금 그래갖고 지금 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애기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삼두라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좀 잘 먹여갖고 새끼는 좀 더 키우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 앨리스 16,000원. 포트 사이즈는 11cm 포테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실크로드 금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포트 사이즈는 8cm 포테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크로드 금. 실크로드 금철화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실크로드 금철화가 포트 사이즈 8만원, 10만원씩 했었어요. 근데 요 녀석 지금 생얼, 얼굴 하나 지금 이렇게 번식을 하셔가지고 실크로드 금이 만원 지금 소개되고 있네요. 약간 노란색의 전체적인 산반의 줄금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색감이 이래요. 너무 기분 좋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핑크와 노랑, 그 다음에 연두빛감, 보라빛감들이 한꺼번에 지금 어우러져 있습니다. 요 녀석은 지금 이파리 자체도 약간 변이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금 가격은 만원. 실크로드 혹시 금철화 예전에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도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크로드 금은 만원 소개해드리고요. 소개해드릴 때마다 가성비 좋아서 계속 사랑받아요. 블랙 라벨 군생은 12,000원, 포드 사이즈는 12cm 포테이. 요렇게 풍성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입장 끝에 살짝 투명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듯 하면서도 라인부터 먼저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분감이 굉장히 조금 강한 편이어서 백분감 많이 들어가 있는 말간의 다른 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입장이 살짝 이렇게 꼬여있는 딴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라벤더 카드 같은 그런 아가들이 어떤 그런 느낌들 살짝 있고요. 꽃색감이 노랑노랑한 거 보니까 또 황홀한 용꽃이 한쪽도 이게 온 건가 싶은 생각도 하고 보통 꽃색감이 주황색, 붉은색 이렇게 있기도 한데 요 녀석은 완전 생노랑꽃을 펴주네요. 12cm 포트를 가득 채워서 기분 좋은 요 블랙 라벨 군생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대박이요. 대박이요. 진짜 가성비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다. 아이고야. 이거 스틸철화예요. 여러분들. 스틸철화 2만원. 대박이죠. 스틸철화 포드 사이즈 16cm 포드를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운 스틸철화 2만원. 제가 스틸철화를 다시 흑가리를 해줬거든요. 얘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지고 가성비 정말 좋고 병충해에 또 강해. 얘네들이. 키우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스틸철화. 이파리가 많이 통통한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파리가 통통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축수가 굉장히 많아요. 얼굴 그 생장점이. 스틸철화 16cm. 16cm 포트를 지금 가득 채워서 지금 넘쳐나는 스틸철화가 2만원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좀 치워놓고 얘도 한번 볼까요? 이야 정말 이렇게 커. 이렇게. 바가지에 진짜 가득 찼어. 바가지에 가득 찬 스틸철화 2만원.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스틸철화가 이렇게 사이즈 좋게 들어왔네요. 스틸철화 2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욘세 무지개 금 쌍두가 만원이라네요. 어이쿠야. 넌 진짜 가격대가 정말 좋아졌구나. 아 요 녀석은 여러분들 상단에서 적심을 해서 이렇게 쌍두를 만들었는데요. 적심의 자국이 보이지 않아요. 로지트 얼굴이 지금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비욘세 무지개 금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 포트를 키워봤었는데 이렇게 짤뚱하고 좀 환협 스타일로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돌기가 지금 나오지 않았네. 비욘세 무지개 금 돌기가 나오는데요. 돌기 나 조금 비호감이 나 하시는 분들도 이거 진짜 품어서 키워보실 수 있어. 여기에서 돌기가 살곰살곰 예쁘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돌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니까. 돌기 싫어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막 돌기 강한 거 이렇게 보여드리면 뒤로 기겁해. 근데 요렇게 예쁜 애들 살곰살곰 이렇게 나오는 애들 보면 보다 보면 예뻐요. 너무 가격대가 지금 좋아요. 이 비욘세 무지개 금 처음에 얼굴 하나가 제가 3만 6천원씩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쌍두 만원에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심지어 모양도 예뻐요. 길쭉길쭉하지 않고 우와 저기 목대에서 얘기 하나 또 나오는 애들 있어. 비욘세 무지개 금 쌍두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와인피치 금 대풍군 생 3만원 와 사이즈 겁나 크고 대글대글 생장점 주변이 진짜 요렇게 요렇게 지금 젤리처럼 젤리처럼 굳어가고 있는 와 대품 와인피치 금 대품 16cm 보통 요거 왕 대품 3만원 이야 대박이다. 제가 사장님께 얘는 어떻게 예쁘게 키워야 저면으로 물을 한 번씩 진짜 쭉쭉 빨아올리게 키워야 된대. 그렇게 키워야 돼. 라고 알려주셨어요. 요렇게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요만한 사이즈 가격대 진짜 어마어마시 했었는데 세상에 근데 너무 잘 키워놓으셨죠. 이야 진짜 반딱반딱 거리고 애들이 얼굴에 생기가 가득합니다.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에 와인피치 금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사이즈 큰 녀석 입고 했어요. 가격은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레드컬스 군생 만원 뭐야 레드컬스라고 지금 이름이 지금 왔는데요. 요거 까망이다육 같아요. 까망이 같은 그런 느낌이 진짜 강렬하죠. 요거 보통 3두근생입니다. 3두근생 포트 사이즈는요. 11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컬스 군생 만원 오 다부떼 그 레드컬스를 이름은 되게 좀 익숙해. 왜냐면 레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이 들어간 다육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저 처음 봤거든요. 레드컬스 그래서 지금 까망까망 다육이 어떤 그런 특징들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입장이 그 펄 다육이 있죠. 펄 다육이 그 다음에 젤리 다육이 뭐 요런 다육들 느낌과 까망 다육이 그 다음에 왁스나 그러면 또 에본이 뭐 이런 아가들의 그런 느낌들이 복합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레드컬스 군생 만원 요 녀석은 지금 저처럼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등치를 살짝만 조금 더 키웠다가 굳혀보면은 이 고유의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드컬스 군생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 프랭크가 7,000원 자 요거는요 저는 제가 프랭크를 안 키우지 않아요. 프랭크 키웁니다. 프랭크 키우는데 요 프랭크 7,0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깜놀했잖아. 세상에 제가 보면서 맨날 그래 야 이건 진짜 흙값도 안 나와 물값도 안 나와 자릿값도 안 나오고 이거 화분값도 안 나오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와 이렇게 이런 화분에 키워가지고 요 프랭크가 7,000원이래요. 프랭크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랙쥬얼리 쌍두 12,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요렇게 예뻐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인에 들어오는 색감이요. 진짜 정말 너무나 매력있는 이런 보라, 진보라 반짝거리는 펄감이 있는 보라빛감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랙쥬얼리 쌍두 가격은 12,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와 진짜 무거가지고요. 목대가 있는 녀석들도 있네요. 블랙쥬얼리는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러우철화 가격은 8,000원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색감이 요렇게 예쁘고 풍성한 러우철화가 8,000원입니다. 요 러우철화는 여러분들 진짜로 생얼로 몇 개만 풀려도 정말 풍성하고 색반응이 정말 빨라요. 그래가지고 베란다에서 요 녀석들 물든 거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러우철화가 8,000원 심지어 어떤 애들은 여기에 보면 변이감 있는 애들도 있어. 진짜 풍성하죠. 이렇게 풍성해.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 러우철화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짚시 군색 16,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짚시 요렇게 풍성한 짚시 군색 연석들 보면 두수가 요렇게 많아요. 두수가 요렇게 많은 짚시 자 짚시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물이 들었을 때 정말 이 맑은 핑크빛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짚시는 또 얘가 꼭 금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입장 자체가 굉장히 도톰하면서 요렇게 줄금 같은 이런 변이 느낌들이 있어서 기분 좋은 녀석. 짚시 16,000원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핑크 플로라 군색 14,000원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이야 이렇게 핑크 플로라 통통한 엽성을 가진 녀석이 지금 14,000원이래. 너무 예쁘죠? 핑크 플로라 어머어머 세상에 이거 봐. 기본은 지금 3도로 다 식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3도로 식재를 해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자구가 나와서 얼굴들이 더 많은 애들도 있어. 중간중간에 이런 애들은요. 매장에 오셔가지고 구매해가시는 분들은 완전 득템해가시는 거예요. 요런 애기들 가져가면. 제가 진짜 이 핑크 플로라 체리 환타지 레드 환타지 이런 아가들 중에서 핑크 플로라가 엽성이 가장 도톰해요. 그리고 색감 자체가 조금 더 맑게 나오는 것 같아. 그런 느낌 핑크 플로라 삼두근생입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 가격은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핑크 플로라 소개했으니까 체리 환타지아도 소개하겠습니다. 포트 사이즈 얘는 더 커. 14cm 포트야. 14cm 포트에 기본적으로 얘는 4두네. 4두 체리 환타지아 14,000원 얘는 벌써 얼굴이 이렇게 커. 그리고 색감이 이렇게 지금 막 들어와. 아 이렇게 좀 지저분해. 제가 항상 핑크 플로라 하고는 구별한데 체리 환타지아랑 레드 환타지아 구별이 잘 안가. 근데 이 녀석은 체리 환타지아입니다. 얼굴 보세요. 이렇게 많아. 기본 4두입니다. 4두 그래서 체리 환타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드 환타지 좋아하고 엘샤 좋아하고 엘샤 좋아하면 더 극강 매니아들은 양진도 겁나 좋아합니다. 체리 환타지아는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사막여우 군생입니다. 사막여우 군생 22,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사막여우 사도 군생 22,000원 입니다. 포드 사이즈 12cm 포드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까망다육들 중에서 진짜 사막여우는 그 사랑이 식지를 않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많은 분들이 연두빛감하고요. 이런 진짜 갈색 보라빛감의 어떤 그런 조화가 사막여우에서 되게 도드라지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사막여우는 대품도 사랑하시고 외두 얼굴도 사랑하시고 소품도 사랑하시고 많은 분들이 사막여우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막여우 가격 2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랙사바스 외두 가격 16,000원 입니다. 근데 외두라고 했는데 아가들을 막 내고 있어. 열일을 하고 있네. 그러면 가져가시면 쌍듀를 키우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키우고 있어. 포트 사이즈는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있는데요. 블랙사바스 얘 진짜 새깐 새까매져요. 진짜 부담스럽게 새까매지거든요. 근데 백분감 싹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블랙사바스 제가 처음에 다육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 블랙사바스 이웃 키팅맨이 언니가 너무 예쁘게 키우고 제가 진짜로 정말 갖고 싶은 다육이가 요다육이었어요. 블랙사바스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러블리 로즈 입니다. 러블리 로즈는요. 사실은 요 녀석은요. 2,500원짜리에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10개 2만 2천원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빨랑 가져가세요. 그리고 요 러블리 로즈가 왕 러블리 로즈 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변이 금빨들이 있어서 저도 여기에서 골라갔거든요. 매장에 오시면 매장에 오시면 10개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2,5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소량으로 그렇게 하시면 2,500원 가져가셔야 돼요. 러블리 로즈 10개 2만 2천원이에요. 10개 2만 2천원 사이즈 요거는 다 화분에서 뽑아서 갑니다. 얼굴 사이즈가 요렇게 너무 예쁘죠. 목대도 요렇게 나왔고요. 어때요? 느낌이 약간의 변이 금빨과 함께 목대가 요렇게 다무지게 야무져졌잖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잘 켜놓으셨어요. 왕 러블리 로즈에다가 약간 변이 금빨이 있는 요 러블리 로즈 10개 단위 판매해요. 10개 단위 2만 2천원인데 요 녀석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거 원래 2만 5천원이어야 돼요. 3천원 지금 저희가 할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10개 단위로 판매를 하고 매장에 진짜 오신 분들 개당 2,500원씩 구매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께 지금 10개 22,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오신 분들 섭섭해하실까봐 개당은 낮게는 2,500원씩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10개 단위는 10개 단위는 2만 2천원 2만 2천원 판매하고 있으니까 러블리 로즈 품어 가세요. 다음은 벨루스 5천원 와 벨루스 벨루스는 이 계절에 딱 사서 보는 다육이 8cm 포테식제가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이 꽃대토 이렇게 또 또 바지 이거 안 돼? 와야 돼. 포장 꽃대토 얘는 오로지 꽃을 보는 다육이기 때문에 택배가 아니되오니 매장에 오셔가지고 요거 벨루스 요거 사가셔요. 여기 지금 여기 벨루스 5천원 요거는 꽃보는 다육이어서 포장 안됩니다. 그래서 와서 요거는 구매해가시고 사장님 요거 소매 고객님한테도 판매하시는 거죠? 2,500원씩 그쵸? 자 우리 꽃나리 다육은 요거 택배는 안 돼요. 택배는 안 됩니다. 지금 빨간 포트가 이렇게 있어요. 시작하시는 다육맘들도 오시면 재미삼아서 진짜 사갈 수 있는 다육들이 있고 또 매니아님들도요. 매니아님들도 이웃한테 이제 막 자꾸 내 다육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돈 주고 사면 되지. 그런 사람들한테 선물용으로 할 만한 다육이. 이런 레티지아 같은 거 미니본에다가 합시켜서 얼마나 좋아요. 이런 자라고사 같은 거 그다음에 먼노드 지금 여러분들 요거 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러브리로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당 2,500원씩 진짜 아시아리 굵은 녀석들로 골라가실 수 있으니까 매장에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쇼핑하셔서 여러분들 더 진짜 기분 좋은 쇼핑하세요. 택배가 안 되는 녀석들도 있었잖아요. 자 고로 나가들 여러분들 품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꽃날의 다육이 오시면 진짜 더 많은 다육들 있어요. 제가 미처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육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주말 이렇게 연휴 기간 꽃날의 다육으로 놀러 오세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